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7절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시대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 되시기를 예수 글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신앙생활은 잘할 수밖에 없고 또 응답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랩런트 7명이 모두가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승리할 수 있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도 승리하게 되고 또 속국이 되었는데도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목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목표가 있는데 숨겨졌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요원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와 또 가문과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그 문제들로 가득한 세상인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독생자 되시는 예수 글소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글소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사람을 살리는 우리 노엘에 나는 찬양을 듣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알고 있는 비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목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시대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그리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경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문자 그대로 힘들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말세 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군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갔는데 그 애국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바로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다리오왕이 한 이야기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지 못할겠냐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다니엘이 있었던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곳 속에 그리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고 시대의 종말이고 지구 종말을 말합니다 이 개인마다 천국에 가는 시간표가 있겠지요 그리고 시대마다 흐름이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종말되는 시간이 있었고 바벨론이 종말되어지는 시간표가 있고 또 노마가 종말되어지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의 시간표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그 시간표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되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와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아시는 목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와 시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민족이 보여지고 또 시간표가 보여지고 또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목표 속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는 우리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어떻게 누리겠느냐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에레미아로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엘리아로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세례의 요한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라고 고백하기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고 뿐이 내리고 체질되어서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DNA를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DNA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축내 낼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건세가 무너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영적인 감각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죽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냐들이 성공이 아닌 참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 성공이란 것은 내가 어떠한 전문성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은 후에 그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처럼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후에 전문성이 오는 것이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성공 이후에 우리 성냐들이 노마서 16장의 중지자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고 전도자의 식주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냐들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고 또 응답받는 우리 성냐들이시기를 예수 글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나의 교회의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목표는 결론 낸 자들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론을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라는 결론을 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한 가지의 답이 오직 그리스라는 그 결론 낸 자들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냐들이 앞으로 살면서 모두가 서론이 다르고 또 본론 인생이 다르지만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예언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이 또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말하냐면 세계보고마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결과는 세계보고마고 2, 3, 7나라 5총종족 보고마가 우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교회에 이 결론과 결과 속에서 가정을 아는 자들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여신 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신 문 속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또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정 속에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령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자